이 두 분 궁합을 보시겠다. 이 두 분 궁합을 보기 전에 언니의 사주를 말해줄게. 언니 사주는 언니하고 상관없이 우리 같은 사주가 너무 강해. 말 안 해요? 사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참 그래. 남자는 나하고 상관없이 너무나 모나면 당신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 남자가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돈을 벌어서 남자를 몇 개 살린다든지 또 내 자식들도 내 목이 되는 거지 남자의 목은 아니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 얼굴이 이뻐.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 또 욕심도 많아. 그런데 욕심도 많은 사람이 2년, 3년 보통 내가 나를 놓아버렸을 거야. 왜 놔버렸냐. 아니 이렇게도 살아봤고 저렇게도 살아봤어. 이렇게도 살아봤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왜 나는 남들한테 유혹만 당하고. 못 받는 줄 알지. 돈 늘리려다가 내 돈을 더 처박아가지고 돈도 못 받는 격이 돼버렸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놓아버린 것 같아. 왜 눈물 나지. 이 사주가 그래 그러면 이 사주가 그래. 결혼 한 번 두 번 가도 실패하고 세 번 가도 실패야. 그런데 애인은 상관이 없어. 왜? 애인은 그렇잖아. 오늘 만나고 내일 싸우면은 아 뭐래 또 미안하다 해야 하고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결혼을 딱 시작했다. 그러면 쟤가 어제 나도 갈구더니 또 뭐라도 갈구네.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두 사주가 다 그래. 이게 뭐 어느 사주 하나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남자의 사주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뛰어다녀도 이 고집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 사주도 풀리지가 않아요. 정말로 좀 안쓰러울 정도로. 아 두 사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풀릴까? 지극지극지극 안 풀려. 정말로. 정말 사기당하는 손수거든 내가 봤을 때. 사기당하는 손수인데 여기도 사기당하는 손수야.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돈 있으면 되게 깍쟁이 같지만 되게 깍쟁이 같아. 지 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막상 뭐가 있으면 또 챙겨주거든. 맞아요. 챙겨줘. 잘 챙겨줘요. 응 챙겨주는데 진짜 곤란한 건 그 뭐니 뭐니가 뭐니 뭐니가 안 들어와. 그래서 아마 작년 수존에 재작년 수존에 내가 집을 하나 살까? 뭐를 하나 살까? 문서 쪽으로 분명히 애 먹은 거 있었을 거야. 그거는 모르고.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러는 문서라든지 땅을 살까? 뭐 집을 살까? 아니면 뭘 한번 해볼까? 네. 분명히 문서 쪽으로 분명히 골라. 저기 가서 물어봐요. 모르겠으면. 분명히 안 된 일이 있을 거야. 네. 그리고 여기 회사 이 사람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 회사에서 지금 이 사람의 참여하는 얘기는 너무 힘이 들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냥 내가 때려 추워보려야 될까? 네. 맞아요. 지금 쉬고 있어요. 응. 때려 추워봐야 될까? 근데 뭐 했어 다닌다고 그럴까요? 아니 지금 이번 달만. 응. 이번 달. 너무. 왜냐하면 내가 여기 회사 다닐 때 너무 고통을 써서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 네. 맞아요.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말도 안 나와.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이 머리가 마비되어 버린 것 같아.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머리가 마비되면 몸도 마비된다 그러지. 딱 그거야. 사람은 착한 건 분명해. 고집도 너무 세. 자기 이기적인 것도 분명해. 네. 또 근데 니도 신의 기운이 있고 이 사람도 신의 기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충돌해요. 진짜 할 것은 안 해요. 진짜 큰 것은 안 하고 이만큼. 그래 니 잘 났다. 니 잘 났다. 어? 그런 충돌이 분명히 있어. 저도 맞지. 너도 못 맞춰. 니 성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돈이 산다면 돈이 안 모인단 말 생각해요. 돈이 안 모여요. 돈이 안 모여요. 예. 뭐 예를 들어 4년을 사귀었어. 이 사람하고. 내가 4년 동안 생각을 한번 해봐. 이 사람 사귀어서 사람은 좋은데 돈이 다 빠져나가버려.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운 귀에 내 운을 걷어버린 귀가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얘가 노트북에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오늘 제대로 봅니다. 그런 말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좋을지 몰라나. 만약에 이 사람하고 산다면 한 사람은 몸이 아플래? 뭔 말인지 알겠죠? 한 사람은 지갑게 힘들래? 한 사람은 돈이 없을래? 넌 계속 돈 갖고 당해봐. 이런 사귀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저 사람이 너무 그립고 좋고 불쌍하고. 난 니가 더 불쌍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당신이 지금 이 사람은 연민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연민이야. 나는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이 아니라 솔직히 재혼일걸요? 네. 재혼. 재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지긋지긋하게 그 소모를 당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람의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항상 이만큼 돈을 갖다 놓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투정파. 노론파. 그래. 다른 사람 벌어서 나도 이만큼 투자를 했어. 아니 다른 사람 다 버는데 나만 못 벌어. 나만 맨날 뒷동수당. 나만 맨날 뒷동수당이야. 그러니까 돈 벌어서 그것도 이자 갚으기 바쁘고 빅박 빅 갚으기 바쁘. 맞아요. 그럼 누구한테 말도 못 해. 나 또 당했어? 니 등신 같은 년아. 너 한두 번 다니고 니 등신인지 이 소리만 듣는 거야. 그러나 본인 같은 경우는 응? 올해가 어떻게 보면 정초부터 이 말하기 좀 미안한데. 네. 값지니 좋지가 못해요. 왜? 네. 하늘에 젤러 큰 거 하고 땅에 젤러 큰 거 하고 부딪혀요. 뭔 말인지 알지? 땅에 젤러 큰 건 못 가. 언니 뛰어. 말 안 해도 땅에 젤러 큰 거야. 그러면 니가 달랐니 하늘에서 날려다니면 니가 달랐니? 용혜야. 밖에서는 내가 더 크다. 둘이 마주친다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5월달까지 6월달까지 또 금전의 손실에 있을 분명히 손실이 있어. 돈 어디다 투자하지 말고 딱 쥐고 있어. 딱 쥐고 있어. 절대 10원 하나도 내 10원 하나도 날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눈물의 인생이었어. 누구한테 말 못 해. 나 살아온 인생이 눈물의 인생이었어요. 그럼 100번 말한다고 치더라도 나를 감싸주는 사람 없어. 혼자 메아리 치는 거야. 혼자 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우시고 뭐만 하는지 알겠지? 마음속에 눈물 그만 우시고 그냥 나의 동무라 생각하시면 돼. 나의 동무다. 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애인까지만 해. 네 메뉴까지 딱 보따리 걸어놨다 솥단계 걸어놨다. 왜 내 자식한테 신경 안 써 왜 내 자식한테는 네가 생각에 왜 신경을 안 써 왜 이 사람이 나는 근데 총각으로 보이죠 총각이. 맞죠 총각 나이 많은데 총각이네 내가 맞혔으면 내 말도 믿어야 되겠지 그치 당신은 유부냐 유부냐 잘못한 소리는 아니야 한번 갔다 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 솔로로 보여. 맞죠 그러나 이 사람은 성격 맞추기는 하늘 별 따기. 분명히 말했죠 그러나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도 맞아 그러나 이 말로 까먹어버릴 때도 많고 자기 성격으로 까먹어버리는 것도 맞아. 잠시 사람이 숨이 쉴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언니 만나서 언니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니까 그나마 숨 쉬고 살아. 작년 재작년에 뭐 뭐라고 했어. 자기가 죽을 만큼 힘들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궁합적으로 본다면 I don't know. 맞아요.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응. 평생 이렇게 살려면 눈물 흘리고 살려면 사세요. 평생 가난에 찌들어서 살려면 사세요. 아시겠죠. 내 말을 틀린 거 있으면 따지세요. 아니죠. 좋은 말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게 빨리 캐치를 한다면 내가 훗날에 또 다른 인연이 들어와요. 그러나 쉽게 끝나지 않을 인연은 맞아요. 그러니까 애인으로 살시라고 애인으로. 그냥 애인으로 돈 벌으면 돈 그래 돈 좀 주고 솥당기 끌고 딱 도장 찍었다. 바로 산소 오개일마다 헤어져 버리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게 운기예요. 되셨죠. 어디서